엄마는 소개팅이었나 보지 됐네, 그거봐. 진짜 엄마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. 나 3학년 때. 친구 애인이 나고 있는 여자친구 없냐고 그러더라고. 어, 친구 애인이야. 응, 그리고 애 없습니다, 이런 게. 진짜냐고 그러더라고요, 진짜냐고 그런 게. 그래서 사흘 초파일 날. 체육대 하는데 듣고 왔다니까 너무 많아. 처음 만난 애 사흘 초파일이네. 어머, 너무 많아. 날짜도 기억하고 있었지. 날초파일. 친구 생일날이었거든. 엄마,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? 좀 쪼끼라이 보이네. 쪼끼라이 보이네. 쪼끼라이 보이네, 뭔데? 조그마한가 예쁘잖아, 얘네. 내가 눈이 삐난 건 몰라도. 내가 눈이 삐난 건 몰라도. 오오오오. 오오오. 그러다 이사를 왔는데 바로 하숙집 바로 옆에. 철저히 계획적으로 아빠가 가면. 아니지? 무슨 그래 또. 아까 하숙을 전했는데 알고 본 게 그 옆에 집을 짓고 있더라고 그때. 하숙집은 우리가 먼저 들어갔지. 오오. 누가? 엄마가 저 올라오고. 땡 돌아와야 하는 길 앞에. 호랑이 한 게 있어. 장모가 사다리를 놔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엄마가.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이리 쫙 쬐쬐 앞이. 이리 쫙 쬐쬐 앞이. 이야. 이 정도로 사다리 타고 위험하게 가실 정도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. 아니 보고 싶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리 다니면 힘, 이리. 아니 그러니까 거의 가는 이유는 아버지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. 서로가 그랬지 뭐. 내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자기가 좋아. 매일 편집 보내주고 매일 자기가 그랬어. 하하하하. 아니 진짜. 아이고 별로 맘에도 안 들었는데 그냥. 아이고 뭐야. 아이고 별로 맘에도 안 들었는데 그냥. 아이고 뭐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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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비 오고 가면 간지럽다고 긁어 달라고. 그게 사랑의 상처 아니에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게 사랑의 상처 아니에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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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남자가 다쳐야 되는데 엄마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리고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했는데. 시내에서 만났네. 하하하하. 다음 이 사람들도 빨리 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르더라고. 하하하하. 그래 보니까 자가이 형 그때 그때 딱 타고 내렸는데 누구만 기라. 자가용 뭘 정도돼. 그런데 엄마는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지?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린 거 아닙니까? 아니 어머님네 엄청 부자셨네요. 백이. 큰오빠가 좀 잘 살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린 거 아닙니까? 그런 것도 있었고 날마다 몇 주 사줄게. 만날 때마다 막걸리 먹을 때 맥주 사줬거든. 막걸리 먹던 아빠 맥주로. 되게 좋아했나 봐.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계속 맥주 사주고.